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! 아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즐거우신가요? 네! 네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이제 물러나갈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쉬운가요? 네! 아 뭐라고요? 앵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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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쿨이 너무 많아요 약간 반감재적인데 곧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앵쿨을 외치니까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겠죠 네 여러분들 저희 앵쿨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저희 그룹 이름이 뭐라고요? 앵쿨 다시 한 번 뭐라고요? 앵쿨 네 저희 LST라는 그룹이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저희 LST오피셜 공식 계정이 있으니까요 많이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 행보에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객만큼 더욱더 열심히 할테니까요 더 박수 크게 쳐주시고 환호 크게 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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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쳐다볼 땐 난 뒤파라 마이크가 바보들이 봐도 좀 다른 느낌 박세게 들이받아 뭐든지 즐길 니네 느낌 감심이 넘치 목소리 말고 가서 딸까 안경이 습게 그대 옆을 지나가는 girl 갑세게 토한 우릴 두고 말할걸 위허서들이 불참참참 난 니 바닥에 맞춰 신경할 수 없단 말로 사람들이 짧게 날 봐도 미안해 넌 그치 다는 잘 몰라 우리 다 한 번 서주지 신경할 수 없는 선 너 말고 내 사랑들이 차고끼리 날 봐도 이런 날 가질 수 없네 야 나 나 나 야 나 나 야 나 나 니가 쳐다볼 땐 나 이 파란을 수지해 야 나 나 나 야 나 나 나 야 나 나 나 야 나 나 하하하 하하하 보리시오 네 Rock 음 여자를 빨라 넌 잠깐 봐도 달라 시켰지 않아도 넌 내 맘 그 반 다 어울리잖아 너도 잘 알잖아 내 방식은 탁탁하고 갈바해 수능하고 상태란 너랑은 바짝 달라 점점 전간 애쓴 너인 것 같아 끌어당겨 끌어당겨 우린 살자 신경 안 써 넌 말로 불쌍한 비교 잘 있게 내봐도 미안해 넌 지금 빨리 잘 몰라 불이 가려져서 더 잘 안 시험 안 써 넌 말로 바른 눈이 참고 깜짝 날 밤에 이런 날 가질 수 있네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네가 찾다 볼 땐 난 그 바람을 안 했다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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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내 기록이bes일 멀쩡할게 감사합니다 자, 지금까지 LST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멋진 공연 함께해주신 LST에게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